랜덤했는데 저그 나왔어요. 네, 항상 그래왔듯이 팀폰에서는 랜덤을 고르면 저그만 나오네요. 이렇게 망알, 젠장알 이러면 안되는데 왜 앞에도 저그가 나오는 거야. 상대방 톡풀톡을 골랐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여정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방어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같은편분이 저도 방어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럴커부터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히드라로 바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아, 왜 이렇게 렉이 걸리냐? 내 렉은 아니지? 제 렉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 컴퓨터는 그렇게 나쁜 사양은 아니거든요. 야, 근데 상대방 몇 시야? 일단 다행히도 바로 옆에는 안 붙어있네요. 1시도 없고, 6시도 없고 어, 그나마 다행이다. 위치상으로 봤을 땐 그나마 다행이네. 오버 꺾으셔야죠, 오버. 오버 대가리 한번 꺾어야지, 왼쪽으로. 왼쪽으로 돌아! 신경을 못 쓰시고 계시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런 거 일일이 다 말해버리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기분이 매우 안 좋을 수가 있어. 아, 이 새끼는 뭔데 나한테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질이야? 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매너있게 하려면은 어, 그런 거 별로 안 좋아. 좀, 되게 까다로운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근데 지금 같이 하시는 분은 그, 아시아 채널 에서 그냥 같이 팀플 하실 분 말한 다음에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 하실 것 같아요. 되게 어, 아, 왜 그래. 아, 호철이 좀 짓게 해줘. 그러지마. 아, 왜 그래. 자꾸 아까부터 죽고 싶어서 환장한 거야? 두 개 붙인다. 호철이 짓게. 아싸. 한 큰에 찔려 죽었다. 자, 일단은 해처리 많이 늘려주시면서 플레이하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나도 해처리를 많이 누리겠어. 아, 여기 없네요. 상대방은 아홉시랑 열한시에 붙어있나 보네. 그렇다면 자리상으로 봤을 때는 아, 열두시에 있네, 열두시. 그러면은 지금 세시분이 내가, 제가 볼 때 좀 위험해 보이시거든요.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거 봐. 질럭간다. 질럭, 질럭, 질럭. 질럭 가잖아요. 지금 빨리 질럭 막으셔야 돼요. 큰일 났어. 저거 막을 수 있나?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가는데. 큰일 났다, 저거. 어떡하냐. 막기가 매우 빡셀 것 같아. 막으면 대박인데. 이게 투토스라서 진짜 막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아, 저거 못 막겠다. 도망가셔야 될 것 같은데. 큰일 났는데, 이거. 2대1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막을 수 있나? 어, 막나요? 설마? 막기만 해도 이득이야. 막기만 해도. 진짜 개이득이죠. 막기만 하면은. 제가 막았으면 좋겠다. 희망이 보이는데. 미니맵을 봤을 때는. 어, 이거 조심해야 돼. 포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 막으신 것 같은데. 어,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오, 굿. 근데 성끈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지금 돈이 없을 것 같아. 아, 계속 간다. 이거는 아니다. 이게 링을 뽑아서 해를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면 더 안 좋아요, 오히려. 링 가봤자 도움이 안 돼. 링을 지금 뽑아가지고 가봤자. 차라리 드론 더 쬐고. 한 번에 히드라 뽑는 게 훨씬 이득이야. 어쩔 수 없어요. 저그는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나오고. 일단 계속 버, 조금만이라도 더 버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혼자서 방어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그러기 위해선 제가 꼬박꼬박 잘 쬐주면서 가야 될 것 같아. 업그레이드 하구요. 드론 40개만 뽑자, 40개. 됐다, 이제 그만. 드론 그만. 아, 이거 버틸 수 있나? 못 버틸 것 같은데. 이제 나 히드라 뽑아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제부터 히드라 타임. 이따 도망가셔야 될 것 같은데. 도망가자 도망. 이따 도망가셨어. 으. 많이 그래도 버텨주셨어. 가끔 때문에. 아, 많이 버텨주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한번. 업그레이드 다 빼면은, 두개 다 빼면은. 한번 압박 가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어, 근데 상대방 팀워크가 꽤 괜찮네. 일단 히드라가 좀 더 모아야 돼. 이정도가 아직 부족해. 한, 두, 세 부대는 있어야 되는데.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죄송할 거 없는데. 어쩔 수 없잖아, 그거는. 진짜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토플토라서 상대방이 종족이 너무 좋기도 하고. 최대한 시간 많이 벌어주셨는데. 좋았어, 이리 와. 들어와 한번, 들어와 봐. 들어와 봐, 이놈들아. 그렇게 따로따로 오면은. 오다가 선물 주는 꼬리야, 이놈들아. 뒤에 더 있잖아. 이거 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어, 느낌이 좋아. 근데 여기서 오버막히면 안 돼. 느낌 안 좋아. 다 잡았죠? 이제 바로 갑니다. 영러시. 아홉시로 바로 갈게, 아홉시. 아홉시. 아홉시 넌 죽었어. 넌 실수한거야. 감히 나한테 공격을 가? 같은편한테 감히 공격을 가? 그편한테? 아, 근데. 어떻게 안 찍히냐. 그냥 오버리드에다 좀 가벼야돼. 이러면서 막, 드론 조금씩 째주는 거죠. 피드라랑 같이. 조금씩 조금씩 째주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막아봐 한번. 히드라 많지? 근데 왜 내꺼 히드라가 그게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 사업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다. 이거 파일런만 깨줘도, 게이득이죠. 게이득 깨우고. 열두신은 나올 수가 없어요. 헬 갈, 헬 올 병력이 없으니까. 당연하지. 히드라 많지. 히드라 많지. 야, 드론은 왜 왔냐? 해처리 지을라고 하니? 왜 온거야? 원래 챔버도 지어줘야 되긴 하는데. 챔버보다는 일단. 물량 위주로 더 많이 뽑아야 되기 때문에. 야, 드론 왜 자꾸. 끌려오냐? 미쳤냐? 드론은 일이나 하세요. 끌려오지 마시고. 네. 다음 시 끝났죠. 드론은 째시는거야 이제. 카카오톡.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카카오톡. 카카오톡. 깜짝이야 이씨. 갑자기 카톡. PC 카톡에서. 카톡이 오는거야? 카카오톡. 카톡 내용 개울껴. 아, 월요일이네 시벌. 이러네. 월요병. 일단 드론 좀 뽑아주고. 자, 상대방이 일단. 어. 일단은. 아, 발음이 안되냐. 상대방이 일단. 지금 12시가 제가 볼때는. 견제를 올 수도 있어요. 지금 계속 조용한거 보니까. 견제를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견제에 대한 대비를 좀 하시는게 좋은데. 아, 기다려봐. 일단 헷갈려. 이거 내꺼인줄 알았어. 아, 내꺼 맞네. 내꺼 아닌줄 알았네. 아, 나 이거 올렸구나. 아, 올렸구나. 알았어, 알았어. 하이브로 넘어가고요. 견제에 대한 대비. 어떻게 해야되냐면은. 히드라로 해야죠. 뭐 어떻게 해요. 그래, 안그래. 아, 히드라로 해야지. 야, 없이 날렸고요. 야, 드론은 왜 자꾸 와냐. 멀티 할라고? 그래, 멀티해라 그러네. 자, 견제. 아이, 뭐야 셔틀인줄 알았는데. 실망이다. 셔틀 올줄 알았는데. 순간 셔틀 올줄 알았는데. 가스를 최대한 많이 파주시는게 좋고요. 견제에 대한 대비 쪼끄만 할게요. 사이드 쪼끄려서. 혹시 모르잖아. 견제, 견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대비는 항상 항상 해주시는게 좋아요. 그러다구. 그리고. 그 뭐야. 오버룩으로 이렇게 펼쳐주세요. 사이드 쪽에다가. 이렇게 펼쳐주세요. 여기, 여기, 여기. 저거 셔틀 아니야 방금꺼? 아, 질러지구나. 깜짝깜짝 놀라게 하네. 자, 그리고요. 이제. 그 뭐야. 스파이어가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뮤탈리스크를 한타이밍 뽑을게요. 아우씨, 가스가 모자르긴 하네. 이걸 한번 열두시 밀어버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상대방이 지금. 오지게 지금 정면에다가 캐논 박아놨을 거란 말이에요. 어, 야 저거 도와줘야 되겠다. 일곱시 드실라는 것 같은데. 여섯시 드셔도 될 것 같은데. 가스때면 안 드시네. 일곱시 드세요 빨리 가자. 그렇지, 질러줄네. 여기 떨어지고 한타이밍 나왔죠. 일단은. 에스파이어 짓다 마루에. 자, 좀 즐기도록 할, 즐기도록 하죠. 원래 지금 빨리 끝내려고 했으면 끝낼 수 있었어요. 근데 일부러, 어? 즐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즐겨야지 게임. 여기, 여기가 들어간건가? 여기가 안 들어간건가? 어디가 들어간지 모르겠어. 가디언 또 뽑아가지고 딱 정면 밀면 얼마나 좋아요. 시원시원하고. 그쵸. 그래가지고 쟤 무탈을 뽑은거에요 일단. 일단 한식적으로 보냈게요. 무탈리스크는. 자, 이제 여기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레이트 스파이어 기다려 일단. 대기하고 있어요. 여기도 멀티 먹어야지. 아니다. 멀티 먹지 말고. 일곱시 쪽에다가 성큰을 지어두는 거 해야 되겠다. 제가. 감동적인 팀플레이. 그런 게 있잖아요. 팀원을 위한 저의 마음이에요. 일단 가디언을 준비를 하구요. 견제에 대한 대비는. 지금 오버루드를 다 펼쳐놨기 때문에. 상대방이 뭐 견제를 오고 싶어도 못올거에요 이제. 레이더망을 제가 다 펼쳐놨거든. 여기다가. 열아지에서 지금 멀티 하고있나? 완성되면 여기다 지어드려야지. 착하니까. 나 착하요. 전 착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건물 딱 지어드려야지. 착하. 착한 척 하는거야. 전 친절하기 때문에. 어이거봐. 버프세요. 친절하다고 그러잖아요. 네 저 되게 친절하죠? 친절한 척 하는게 아니고. 친절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일단 그레이트 스파이 완성되면은. 바로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대기를 하고. 견제. 견제 올 수도 있는데 안오나? 견제라는. 개념이 없나봐. 견제를 와야지. 저거는 가만히 냅두면 진짜 안된다니까. 저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돼. 가만히 냅두면 안돼. 참 친절한데 여기도. 안해주면 좀 그렇기 때문에. 더 친절해져야지. 드론 더 보내드려야지. 아 깜짝이야. 셔틀인줄 알았다. 저거? 옥조버네? 자 일단은. 가디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가디언 완성되면은. 일부러 안 끝내는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디언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는거에요. 그게 일부러 안 끝내는건가? 옥조버 왜 자꾸. 보내세요. 노. 힌둥님. 옥조버 잡히고 싶으신가 여러분? 어딨어 옥조버. 여기 어딨냐면. 어 그렇지. 이거 잡아줄게. 일로와. 일로와 요녀석아. 일로오라고. 아 너무 빨라. 아씨 속업됐어. 아 안가. 너무 멀어. 자 이제 여기서. 잘 보세요. 가디언이 출동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는 끝나죠. 뭘 어떻게 돼요. 야. 어우.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정면이나 조심해라. 내. 아 잠깐만. 나도 위험한데. 내 본진도 위험한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안괜찮은거 같은데. 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났는데. 괜찮아. 난 일곱시가 있어. 나한테 일곱시 멀티가 있다고. 여러분. 이런거는. 가볍게 방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걱정 전혀 하지 마시고요. 저 절대. 당황 안했습니다. 자 이거 그냥. 미탈리스크 뽑으면 돼요. 미탈리스크 뽑고. 미탈리스크 뽑고. 그럼 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일부러 그래서. 제가 여기 왔잖아요. 여섯이랑. 여섯시에서 같이 살면 되죠. 같은 평균이랑. 내가 말했지만. 일부러. 여러분. 좀. 위태비태한 상황 만들려고. 어. 리버 공짜. 아싸. 먹어야지. 습격때비지 안됐지롱. 먹어야지. 나이스. 어. 또 나왔네. 먹어야지. 나이스샷. 하지만. 가디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끝났어요. 이미 끝난 경기고. 어. 어디. 아. 안가도 돼요. 그거. 님. 지켜줄라고. 있는 거예요. 친절하기 때문에. 아. 그리고. 뮤탈로. 다 마무리 시키면 되고요. 뮤탈 상당히. 많이. 잡아줘야지. 아. 이런거. 깔끔하게. 막는 겁니다. 아. 히드라. 님. 지켜줄라고. 여기 있는 거예요. 님을. 지킬래요. 어. 야. 저기. 봐봐. 내가. 저거. 지킬라고 온거야. 셔틀. 망할 셔틀. 흠. 험간했나. 나머지는 뭐 알아서. 알아서. 기적 가기를. 몰라. 이제 알아서 하라그래. 어짜피 이거 못막아. 가디언 어떻게 막을 건데. 뭐 있어? 공중률은 하나도 없잖아 못 막는다니깐 지금 연두색 없어 아무도 쭉 올라가볼까 이제? 슬슬 원래 아까 끝낼 수는 끝낼 수 있었는데 일부러 안 끝낸 겁니다 여러분 재미를 위해서 어? 그렇다면은 액서스를 점수해서 파괴시켜야 될거에요 금방금방 파게 됩니다 광일업이 된 미탈이기 때문에 아무 어플도 안되니 커세어쯤이야 뭐 가볍게 먹죠 자 넥서스 날라갔구요 쟤 본지는 완전 페어 됐어 페어 아무것도 없어 아씨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가자 여기는 저분한테 드시라고 하고 정말 위험하지 않도록 제가 여기다가 상큼을 깔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 이거 안 나가지 사람 저기요 가디언 막을 수 없잖아요 나가세요 빨리 이거 뭐야 셔틀 뭐야 어디갈라구요 어딜 도망가세요 일로 오세요 어디가세요 산책가세요 죽으세요 어 뭔가 왔는데 오우씨 안되겠어 안되겠어 야 내 뮤탈 출동 야 뮤탈 색이지만 충분히 너희들은 여묵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간이 왔어 야 뮤탈 너도 출동 색이다 이게 뭐야 지금 돈 개많은데 지금 만원 있는데 스포니폴도 파괴됐네 그래도 이거는 꿋꿋이 살아남아야겠네 좋았어 근데 왜 안나갈까요 이거는 다원이 남아도나? 아니면 아쉬워서 안나가시는건가 그런거 같은데 좋아요 드론 많이 나왔죠 어우 또 여기로 오셔서 같이 캐고있는 아주 그냥 훈훈한 모습이네 훈훈한 모습 팀은 함께다 어 동료회 아닙니까 이게 바로 아 또 어디가세요 저 셔틀 아 아 참 아까부터 한식죽 되게 좋아하시네요 어 여기 또 셔틀 오네 하지만 이번에는 미탈리스카 대기중이구요 랠리가 여기다 찍어놨나봐 어? 뭐하세요? 거기서 뭐하시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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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하세요 일로오세요 어디 도망가실라고 또 무빙을 잡아드릴게요 무빙을 하하하 내리세요 빨리 못내리셨네 이분 지금 어디서 또 멀티하려고 지금 대기중이신거 같은데 어 저거 오네요 어 잡으세요 잡으세요 아 잡아 야 뭉쳐놓자 잡으라고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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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시라고요 왜 안잡으세요 잡으시라고 자 저는 친절하기 때문에 잡으라고 준비다 이거 아 트론 잡으라고 그래 잡아도 또 뽑으면 되니까 돈이 남아돌아요 저는 또 잡으세요 이것도 잡으세요 갖다 드릴게요 스킬업 채울 돈 없을 때까지 갖다 드릴게요 어 어 스킬업 채울 돈 없을 때까지 갖다 드린다고 도론이랑 맞짱 뜨자 리버드랑 잡아봐 한번 스킬업 채울 돈은 있니? 내가 이겨 보여요? 제가 이기는거? 아 결국엔 나가버렸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